한국인분 결혼하면 한국인분 결혼이 바뀌고 한국인분 결혼을 잊어버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인분 결혼을 잊어버려야 할 것 같아요 진짜요? 그 후기히... 원스타러분 안녕하세요 글귀 커플 글꼬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는 오랜 시간 사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귀었나? 잠깐만요 2017년 9월 27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하나 둘 셋 천유가... 에? 첫 번째 일은 알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니 여러가지 물어봤더니 엄청 재밌었어요 한국인분 결혼을 확인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왔어요 정리할 수 없죠? 약간 후회한 포인트는 미루인분이 아니 이거 너무 나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 후기가 한국인분代表として 아니구나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今回는 나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의견 교환이에요 맞아 맞아도 괜찮아요 응 나쁘지 않으면 괜찮아요 김경식 나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계속 그럼 Și국님 할 때 한국인과는 Jacob인과는 한국인rich을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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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검색하는 쇼위바드처럼 시리타이네 더 와르구치가 오일까 봐 일단 화내지 마세요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국인 대표로서 들어볼께요 진짜 싸울 수도 있어 네? 연애할 때 너무 젠틀맨 아 그렇구나 진짜 프린세스처럼 결혼했을 때 다른 사람은 여성만더 way 상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 감사합니다 주교의 문화에 아나 então 더 인췄해야 돼요 정말 살려줘요 너무 살려줘요 그래 오 그렇구나 무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을때 책임이 나와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은 조금 단세가 우회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약간 좀 일본 단세가 무뚝뚝하고 일본에서는 조세가 더 시타되어 조금 시타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결혼을 봤을때 한국인도 결혼을 했을때 한국인도 결혼을 했을때 진짜 아니에요 맞아요 제로까지 결혼을 했을때 남퍼센트잖아요 진짜 솔직히 50% 진짜 이 동생이 정말imar 이상하네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 결혼을 아르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저는 시타를 줄줄지 않죠 가족들은 질문은 당선 이후에 내가 잡지 못하는 척이 groupe이 없음을 하는εται 저는 팀이 없을때 내가 좀守게 돼 Kristin과 당신이 좀 더ление 되 평소에 olan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4톤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버지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 진짜요? 기회가 적혀요 일본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 식사, 여행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프레젠트인 개인킨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프레젠트인 일본의 와이프의 의견은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남편이 있는 시어머니 할아버지는 락키지 그런 문화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 시어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프레젠트인 그런 생각은 어때요? 처음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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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받을 때 몇 개여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사실은 이 부분을 끌고 우리 교육을 좀 더ning 다시. 아! 일본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아니니까 일본 문화를 안지 마시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사람과 결혼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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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도 이걸로 싸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몇몰말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周りの友達は? 私는 생일 때 아니면 어버이날 때 私子供たちはこんなしたよ ケーキからお金これしたよ もうチョンからお金サーッしたよ グループ 가까운にオープンしますよ いろんな文化があるからしょうがないじゃないか 私も以後本当にイヤギハゴシップに 簡単乗らせたよ 韓国でもお金あげるグッズが 結構店に並んでる チョンとかケークとか それすごい文化だなと思って 何か言っても 韓国でもお金をあげる文化が スペシャルにあげたいと思う 何も言われて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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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物理的な日本人が感じたこと 結婚したら韓国男子は 間違いをそのままにしてくれなくなった 例えば 詐欺をすると 私が3人で 乾杯とかしてたら もうめぐぎんで ハハハチュース そんなので 二つの手で取ってください とかっていうのとか 言葉遣いとかを 言葉遣いとかを これ違うよ ムナチャイだよ ちゃんと韓国人のワイプとして ちゃんとして って注意されるようになった 私もそう 할머니! 私が丸道もた語を表現する方法を知らないから一旦 I love youの心を伝えたかった だからもう本当にハグしてそれ今はできないじゃん でもハルモニがさしゅんやぎはみょんちょっとそれが嬉しかったみたいだし 同じ韓国人ならさしゅんけんちょっと難しいやな 訂正して良かった部分ともったいないなって思う部分はある 確かに 韓国人の男性は付き合ってる時も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 結婚したらと体を鍛える人が多くマッチョな男性が多い 身体管理をおんちょんチャルハゴワイプハンテドダヨットヘアジ そういうのをお互いにしましょうっていう男性が多いということですが どう思います? これにちっちゃ自信があります 絶対しないよ! 絶対しないよ! これ誰が書いた?これ ボディプロフィールとかが遊戦とかにもなったぐらいだし 管理をめっちゃしてる人は多いよね 管理をめっちゃしてる人は多いよね でも僕はボディプロフィールアレレルギガロカラ それはベキネアイクロマアテンで 만약에 내가運動を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コレコ今ベッサルとか見て わぁ 대박 本当に… オニ… オン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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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動を安らないんでオンネ? 私が会っても 次のクレチバックぐらいで 次のサジョンぐらいじゃない? 何? 何の戦争みたいな… 何の戦争みたいな… これは… もう面白いな… 違う違う違う違う カットしたいならマジでしてね オン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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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ケースバイケースと思います だけど… 夜がワンパターン 自分が自信があるけん この… 姿勢が一番いいんだってなったら それだけ何年もするとか オンネ? いやいやいやいや… オンネ? 俺はクレ バックスに行く時に 同時に好きな道はずっと行くよ 何年も行く 最も避難しな道はずっと… 最も避難しな道が一番避難しな道が 目標に到着しばっかりと カットしてるくらいくらいくらいくらいくらいくらいくらい need クレーバーはずっと多いな クレーバーはずっと多いね 当然その人はここに行くよ 今までも行くよ 大辺も通りに行くよ 同時に乗って… サテトユニーチ行くよ 本当に行く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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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크리코가 운전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사이 커플, 국사이夫婦じゃなくて 同じ国의 커플이 뭐そんな考えがある 아~~ 사실 그렇지 않을까?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은 어디까지도 가능할까? 가손빈이도 가능할까? 오월드에도 가능할까? 들어보셨죠? 절하도도 가능할까? 석청도 가능할까? 참 좋겠다 좋겠어 그 이즈모, 그 이즈모, 나의 여행,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사실 나의 여행는 남자와 개인지만 여잔의 모아라 책임이 있는 곳 각기의 항호 라고 생각하는게 아~~ 위치를 정말 잘 만들었을까? 응~~ 맞아 맞아 정말 그래서 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러스도 못하고 추러스도 못하고 아~~ 아~~ 추러스도 못하고 カップルの時はそんなに強要しないんだけど、結婚したらワイプが満腹になるまで全部食べさせる人が多い。だからなんか入る部分だったら太るって書いてる人が多い。 えーなんかチャリの家族はあらそもごって言うじゃん。だからそう言ってくれるから半分残しても何も言わない。 簡単なんか大変だったけど。コクリコは日本人だから食べる量が少ない。 でも、もっと食べてほとんど食べて。 お腹いっぱいで愛してる? 本当に小りく食べてたらあ。 僕がコントロールならないはずだったらもうすぐ寿司が少ないからよ。 コクリコと食べてほとんど食べてほとんど食べていいよ。 コクキリや。 그 후 기 희 사실 당신의 팀이라서 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정신 hoop 그렇지만 제가 보고는 사실 문제될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희토니오로 치러 가다니까 이거 밑에 맞아! 우리 남편 이렇게 너무 짜증나! 아니야! 우리 와이프를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는 이런거야!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한국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한국사람이 변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뭐 다음 영상으로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게 바뀌었다 라는거를 찍을까 생각은 한데 혹시 보시고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뭐라고 쓰라고 할까? 사이공한테 미나가 테이터 때 시라나이 여자라고 하려고 할까? 부산 여고가 있을 때 김경길 진짜 꽃미난이랑 많았잖아 이런건 이제 민나가 시태루야 와 쿠리코 이때 대박 이거 어때? 그 다음에 우리가 미쳤나 하고 하라 여기를 시간 태그해서 와 그리고 이때 대박 이랬어요 그리고 진짜 개샛나가고 아 이거 진짜 흑역사 흑역사 지금까지 마셔서 감사합니다 2 잠깐만